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커머셜 쇼잉이 있는 날 스티리브로 나가면서 촬영한 영상분을 편집해서 공개합니다. 라스베가스의 낮의 풍경은 어떤지, 또 코로나 이후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의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공항을 통과하여 저는 레인 스트립을 지나가지 않고, 스트립 옆길로 해서 살짝 트래픽을 피해서 갔는데요. 겨울이지만 이곳 라스베가스의 날씨는 올겨울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춥지도 않고 햇빛이 짱짱한 날이 많아서 하늘은 항상 맑았답니다. 보통 공항을 나오셔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길로 나와서 바로 시내로 들어갑니다. MGM 호텔 혹은 또 뉴욕 뉴욕 호텔 등으로 가실 경우에는 시내 길이 막히지 않는다면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평소라면 막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보고 계시는 이 길은 CES와 같은 큰 컨벤션들이 있을 때에는 주차장처럼 막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매년 1월 초에는 CES 컨벤션으로 북적이고 많은 한국인들이 보였는데 올해는 모든 것이 취소되어 조용하네요. 현재는 서울과 라스베가스를 직항으로 연결하는 대한항공도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스트립과 호텔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상황을 대비하여 발빠른 분들은 슬슬 몫이 좋은 커머셜 자리를 문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면으로 보이는 샌즈 엑스포와 베네시안 그리고 플라츠 호텔을 지나가면 트럼프 타워가 패션쇼 몫이 보입니다. 전면에 하늘 위에 우주선 같이 보이는 곳이 패션쇼 몫인데요. 이곳은 각종 백화점과 유명 브랜드 상점들이 입점되어 있어 유명한 곳입니다. 스트립의 호텔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죠. 그 뒤로 트럼프 타월이 보이시죠. 제 우측으로는 윈 호텔과 엉코올 호텔이 보입니다. 오늘은 왼쪽으로 새로 짓고 있는 리조트 월드를 끝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레지던셜 구입과 판매뿐만 아니라 또 커머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